1. 빛의 오치라는 측면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빛인 이 힘은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아담이 신성한 본성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그 물질은 내부 깊은 곳에서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 깊은 곳에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과 접촉할 수 있고 그것이 지상 영역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변형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형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험난한 길이며 이 길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기세댁 반차 회복의 선구자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어 다시는 그 앞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은 기회가 됩니다. 장애물은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나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나 어려서부터 어미젓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읽는 법을 배웠을 때 또는 우리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 몇 가지 실수와 긁힌 무릎, 아마 부러진 뼈가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취를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계획에 있습니다. 참된 성취를 찾으려면 여왁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삶, 심지어 영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보낸받은 목적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하게 시작된 목적을 실제로 성취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옵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성취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약간의 사랑이나 자선을 베풀거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보내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취의 진정한 수준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과 도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에 대한 이정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걷기를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물들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진정한 변화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지구 전체의 변화와 변형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번역은 의사소통을 위해 함께 연결된 주파수 또는 여러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빛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성한 사랑의 광채를 나타내는 암호어입니다. 신성한 사랑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은 신성한 사랑의 모든 광채를 포괄하는 암호어입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햇빛이, 스펙트럼이 모든 색을 포함하는 것처럼 야외의 빛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본성과 얽히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치유가 제공되고 번영이 제공되며 성취가 제공됩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 종일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제공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영적인 욕구 행복 신뢰 아름다운 자비 어떤 것이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 진실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진실이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를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야외를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의 성품이 다차원적이고 다색적인, 다면적인 측면을 모두 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다시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되돌아보라고 요청했을 때 당신이 경험하는 기쁨의 충족의 빛입니다. 빛에 둘러싸인 우리 창조주의 모든 속성 중에서 본질적이고 확실한 것은 무한한 것이며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무한한 욕망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욕망은 야외의 근본적인 속성인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한 진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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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